가이수쿠니 오레완나루 동료가 먹어도 경험치 안오릅니다 에 이건 고기가 자기가 먹어야 클 수 있는거에요 쓰레질적 약간 이거 하면서 그것도 알아냈어 갱을 키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 보기봐 갱좀켜 갱좀켜 약간 몰려다니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 같이 먹으면 경험치 같이 오른디야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죠 슬슬쩍 갱키길 바라면서 야 갱키면 시메 경험치 같이 올라서 같이 등치 커짐 이미 많이 시도해봤는데 안올라갑니다 에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니는거에요 27렙정도면 심해로 내려가라고요? 안돼요 고대어한테 쳐서 안돼요 고대어 이기면 심해에서 존나 레벨해버리지 10분만에 20업 찍을걸려 다 잡아먹으면 사냥좀해 보기만 사냥좀하라고 이게 쉽냐 이 새끼야 내려갔다 한마일가면 이 새끼야 또 적당해라 존나 빡신다 안하냐 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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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한마리 더 저기있네요 4마리 다 먹으면 커플들 다 찌져나 유일하게 지금 이 게임에서 남녀가 같이 다니는 이 물고기종들이 얘네죠 커플 싹 다 찢어 싹 다 찢어 망치상어에다가 아귀인데 둘중에 싸워서 진새끼들한테 제가 물도록 하겠습니다 맞짱 떠 둘이 맞짱 떠서 진새끼한테 제가 붙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싸워서 이겨라 자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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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저 아귀 좀 커보인다 얘들아 나만 느끼니? 이거 안전하게 갈게요 저 아귀가 좀 많이 커버네 크네요 쌍 쌍 그거 보니까 안돼 안돼 내가 질거 같애 많이 커 아니 좀 그냥 보통 사이즈가 아니야 나보다 크네요 어 한 번이요 맞짱 한 번 떠 들어와 들어와 당장 들어와 야 잠깐만 이거 시체냐? 이거 시체야? 죽은 척? 이색이 죽은 척이지 시체야 뭐여 시체? 눈 떠서 아니 눈 분명 아 시.. 눈 떴어 떴었었다고 눈 감았잖아 방금 아 잘봐야돼 한방에 간다잉 아니 고대오면 저거 씹어서 먹었다니까요 실 아니 방금 눈 떴다가 감았었어 방금 분명히 방금 감았어 아니 진짜 메가로돈도 이럴때 많다니까 오? 아이씨 괜히 존나 쪼라 말하였지 나 눈 감는거 봤는데 아 근데 숨 붙어있었었나? 마지막 그거였나? 아 아 근데 얘도 오래 버텼어 호스 임종을 지켜줬다 근데 고기는 내가 먹었다 미안 오케이 좋습니다 39 와 레벨링 빠르다 하이 루 루루루루루 역대 최고기록이다 아이씨 밑으로 내려가서 좀 나도 좀 칠 칠 칠 칠 칠 신흥상황 좀 되죠 이제 쿠루이기 티치 좀 되는것 같다 여긴데 저 나무도 없어 5대5만 2마리 문대같은거 아니야 이거 오 하이 하이 와씨 큰고기도 한 번에 삼켜지네요 이제 갈비도 메갈로둔과 최대한 안맞아치고 50이다 고대어랑 60제 마땅되겠습니다 65 60 확실하게 가야되 이러다가 만약에 러브샷당한다 아주 X 되는거거든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갑시다 여기서 죽으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갈게요 여기서 죽으면은 죽도밥도 안돼요 지발점요 확실하게 합시다 괜히 씨바 뭐 럽샷했다가 뭐 메갈로둔 그니까 고대어만 잡을 수 있으면은 그냥 밑에있는거 다 빨아들이면 돼 고대어 눈치보느라 약간 지금도 약간 답답하게 파밍하는거거든요 이 새끼 한방이네 두방 새끼야 마구마구 빨아버리기 아니 갓오크를 나도 키우고 싶어 죽겠는데 어? 나도 갓오크를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우클릭을 하면 이게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딱딱 집어먹는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걸 동시에 빨아들이는거에요 여러분들 어 살짝만 눌러도 호로록 이리와 갓 겸짱것도 다먹어줘야지 하이루 하이루루루루루루 하.. 66 아니 내가 다 잡아먹고 지금 나른들도 다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물고기가 없어 마구마구 빨아버리기 67 67 여기 아마 있을거에요 아마 고대어가 여쯤 어디 있을건데 좀 너무 뿌해가지고 잘 안보인다 아마 은폐은폐하고 있을거 같은데 저 안에 있을거야 아마 네들 싸워라 그래 네들 싸워 난 원피스 찾았다 이새끼들아 아 잠깐 길이 한번 대볼게요 메가로드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딨어 고대어만 찍히면 되거든요 아 모르겠다 맞쩍 떠보자 야 근데 지면 어떻게 해 아 지면 존나 빡친다니까 진짜 나 그거 때문에 그러는거야 지금 지면은 진짜 멘탈 나가 εν 할거에요 이 한 바퀴만 돌고 싸울께요 2번고 오 여깄다 여기있어 찾았어 1번고대, 2번고대acer 2번고대서, 2번고대여 여기 있다 안타 그렇지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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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 Obama 씨X 치키 들으어야 야! 야 지금 내가 지울 것 같은데? 어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 존냐 internationally 저저저 얘가 1번이야 얘가 1번 수박내가 1번 해봐? 해봐? 이제 대보고 할께요 나 지금κ 야 씨발 이거 느낌 안좋아 느낌 안좋아!!! 제발!!! 깨 이 새끼야!!! 으아아아아아!!! 이겼어! 야! 1번 대학에서 졌어! 야! 존나 빡세! 뭐! 겨우 이었어! 씨바! 근데 야! 1번 대학에서 졌으면 졌어! 씨! 개빡세네! 18개, 40개의 시킹선거 어 뭐야! 저 새식 개새끼! 어 유키즈 죄송해요 아 내가 물어가지고 나 씨바! 뭔 줄 알았어 나를! 응! 존바! 존나! 뭐야! 아하... 야 어떤 새끼야! 백렙이란 새끼! 응 허무해! 뭐야! 존바! 고아이네! 가져가라 나의 시츠를 하.. 지렸다